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제주도 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이번 선거는 제주시 값 제주시를 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에 설치된 230개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. 지역구 선거인수는 제주시 값 21만 3825명, 제주시 을 19만 4949명, 서귀포시는 15만 5750명으로 총 56만 4524명입니다. 오늘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신재주초등학교에 마련된 연동 제2투표소는 동네 특성상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많이 보입니다. 저희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솔직히 많이 요즘 나라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준엄한 제주의 민심에 달렸습니다. 그 첫걸음인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가족들이랑 나라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투표하러 왔는데요. 투표 안 하신 분들도 꼭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제주지역 투표율은 오후 3시 기준 55.3%로 전국 최하위입니다. 주인공resignal.com 2022 완 Oriole DNaho 04.3%가 01 01 01 01 02 01 0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